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나고야 성터 7번 위치에서 정문을 통과해서 올라오고 여러분들도 많이 보이신 저산나무의 요부코대교입니다. 현해탄대교라고 하는 곳이고 나고양 성터가 있었던 도요드미 히데요시가 임진의 한 정유재라를 일으키기 전에 따왔던 성터로서 현재 한일교라 문호의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현재는 일본인들도 이렇게 많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쪽이 올라오는 코스고요. 이쪽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면서 중간에 이쪽에서 바라보는 풍경들 여러분도 한번 보여드리고 계속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